정말로 인상 정말로 인상 정말로 인상 님아! 조절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구 반갑습니다 예예 눈이 살짝 충혈되셨는데요? 네 아 졸려가지고 자기소개 좀 해 주세요 본인 소개 좀 저요? 디아나라고 서른 살 오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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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스트 원쓴이 춤춰주세요 예? 오자마자요? 저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아, 제 방송이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채팅이 안 올라가니까 목부터 빨개지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아, 이 오빠들 채팅을 아, 채팅 왜 이렇게 안 해놔서 하면서 채팅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캔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채팅을 안 치고 근데 닉네임이 정말 입에 안 붙네요. 디아마는 닉네임이 어떻게 지어진 게 된 거냐면 시청자분께서 지어주신 언니랑 어울려 한번 해봐 해가지고 동생이 언니 이 닉네임 한번 써봐. 언니 잘 될 거야. 어, 맞아요. 잘 됐나요, 그래서? 정말 잘 됐었어요. 진짜.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 네. 성향했어요. 눈코 했어요, 눈코. 성향에 관련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저 실제로도 좀 많이 티나요, 성향? 네. 장난이고, 아니, 뭐 이쁘신데요, 뭐.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니, 난 진짜 괜찮다고 한 거는 네. 진짜 안 괜찮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너무 역겨운 채팅 올라오면 전자녀 같은 거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요? 욕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욕해요. 화나면 욕해요. ämän 저요? 신빨남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신빨남아. 니보다 나ual 신. 본인 방송 500개 터졌어요, 만약에. 1000개 욕하는데? 근데 우리 개인 방송에서는 만기를 못 받으시는데요? 짠가잔에 넣고 주세요. 아, 신빨남아. 아.. 빨라, 지집어져. 빨라, 지집어져. 식사 안 하셨죠? 네 근데 입맛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렇죠 입맛이 없을 거예요. 오자마자 뒤집이 얻어 터지고 약간.. 그리고 이제 커피만 계속 마시고 있는데 힘드실 거예요. 네. 뭐 못 드시는 거 있어요? 아 저 없어요. 그런 거는 못 먹지 뭐.. 동.. 동강? 수.. 강아지. 강아지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갯수 분은 모시고 이렇게.. 보신탕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보신탕은 저도 안 먹습니다. 그 인터넷에 긋자를 봤어요? 사회에서 마주쳤을 때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순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모가 마음 따라간다. 그러면 제 성격이 못 같다는 건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못 같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니요. 그럼 몇 시까지 방송하세요? 뭘로? 수리님 착취하고 싶지 않아요. 착취가 뭐예요? 코트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워싱턴 DC. 똑똑하시네. 미국 대통령? 조지 뭐였지? 조지요? 조지 부시요? 바이든. 수리님 어디 가서? 바이든. 바이든이라고요? 미국 대통령 그런가? 합방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네요. 그 소개팅 콘텐츠였는데 이성이 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 이게?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야? 금요일 보닥이세요. 아! 그런 전문 용어 쓰지 마세요.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 vs. 명품백. 후자예요. 아 얘 솔직하시네. 당연한 거. 근데 솔직해서 매력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 난 이게 아사리나. 코트님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코트님 방송은 본 적 없어요. 어차피. 아이고. 어젠가 그저께 네 네. 코트콜 방송은 잠시 잠깐 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는 그거지. 클릭해서 내 방송 뜨자마자 어우 씨X발. 거기 바로 끈 거지. 그게 잠시 잠깐이지. 어디서 왜 이렇게 자꾸 진덕이 오겠는데? 맞은가? 미치셨어요? 아니 진짜 진짜. 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아 제 거 맞네요. 봐봐요. 봐봐요 진짜 이거. 이거. 네. 설마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거 본인이에요? 네네. 바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으셨는데 몸매 야무시시네. 보여달라는데요. 어 네. 바탕화면이요.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디 셀카 찍으세요 또. 인스타를 봅시다 차라리. 인스타 탐방할게요. 디아나님 인스타 탐방. 누구예요? 응. 저요? 대상 수상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진짜 제 진심이에요 이게. 아 본인 아시네. 얼굴 가리는 등, 머리를 만지는 등, 입을 가리는 등. 잠버릇들이 좀 있다. 디아나님의 버릇은 내가 지내. 에에. 어어. 에에. 이거랑 머리 계속 만져가지고 정전기 모아가지고 머리 지금 미치.. 머리 지금 저문화 아니에요. 아유 뭐 머리 그리고 자.. 잠시만요 잠깐 살짝만 살짝. 아유 머리 무슨 오렌지 껍질을 달고 다니시고 아유 그지같이 왜 이러고 다녀. 아유 여캠 아니야. 아유 아유 랄프야. 의자를 좀 다른 걸 좋아해야 되겠다. 아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유 가만 있어봐요. 아유 오렌지 껍질 있어. 아유 미치겄네. 아유 저기 전기 튀었어요. 장난 아니지. 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라리 여기 앉으세요. 에이 제가 방송을 하면은 얼굴이 많이 부었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좀 부었어요. 지금도? 네?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저. 잠깐 딱 디아나님을 보면은. 오 네. 오 네. 오 네. 이쁜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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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신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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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랄프야. 카메라가 지금 뭔가 우리 필터가 아예 안 된다는 느낌이야. 나 얼굴에 지금 약간 뭐 검버섯 핀 것처럼 나오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된다 이제. 아유 됐어 됐어. 아 맞다 손 내려야돼. 아 이거 손 올리고 있으면 얼굴 인식을 못해요. 하하하하. 민망해라. 오 빨개졌다라. 손에 묶어놓을까요? 아니 그 버릇 고쳐도 아예 할 수 있다니까? 어려운 거 아냐! 근데.. 아니 왜.. 부담스럽다.. 아 왜 이렇게.. 아 바지가 좀 부담스럽나요? 아 지금 됐어요 됐어요? 아 아까 약간.. 어깃자국이 좀 보였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름 닉네임 진짜 바꾸고 싶은데 아 그래 우리 지금 닉네임이나 좀 바꿔줍시다 뭐로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입에 너무 안 붙어 본명은 아예 안 밝히시죠? 아니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어느 사람도 있어요? 김수린 수린? 김수린이 훨씬 낫다 너무 실실 까미는데 실실수린은 어떻노? 실실수린 괜찮은데? 어 닉네임 바꿔요 실실수린 음.. 아니야 이렇게 웃으시나요? 좀 쾌활하게 웃어보시면 안 돼요? 쾌활하게요? 네 음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와 발성 진짜 좋다 놀랐어요? 네 제가 성악을 전공했었어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빈채라 기억 처먹었어? 조명 살짝만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조명 생기보다는? 얼굴이 똥 생긴데요? 꼬뜩이 얼굴 혼자 왔어 진짜 이상해 우리가 지금 몇 분까지 들고 있어야 할지 몰라요 거의 중노동이기 때문에 응 아 우리 벗둥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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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게 미쳤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저 먹고 있을 때 저 아 나 진짜 배 들렀어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하는데 장량을 가져오고 pH 때릴 땐 소리를 아 나 쁘필이 맞다 어 쁘필이 맞다 흐우치! 흐우치! 오, 민익순 너무 좋다. 아, 이제 너무 착하다.